글루미 님 결과는 복붐 쑥 엄마 머리 묶어줄게 엄마 눈이 너무 당겨 나 빼고 3명 나 빼고 2명 적당히 버리라고 해 이거 어떻게 버려 재세동기 3가지 하나 숱 1대 1인데 그가요 님 결과는 1번 총만 버리기 왜 떡볶이 없는데 멀로아지 님 결과는 국뽕 쏘기 멀로아지 님 결과는 국뽕 쏘기 국뽕 쏘기 없어 국뽕 쏘기 국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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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harus 뭘로 하자 내 맛관차옹벨야 누가 내 입에 들어 있는 치킨 뺏어였어 허! 자신 있는 맵으로 치킨씨 망개 내가 고민해봤는데 나는 미랄마를 처음에 들으려고 했거든? 근데 계속 아이템 버리라고 하니까 아이템이 좀 많이 나오는데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뭔 말인지 알지? 걸프님 우선 들으면 행복해져요 행복해져요 쟤 왜 저기 떨어지지?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쟤 뭐야 저기 떨어지는 애들은 뭐야 도대체 님들 저기서 총 나오나? 저 페그점 같은 데서 총 나오나? 뭘 먹을 것 같긴 한데 뭔 초인가봐 어 진짜 총 들고 있다 아아아아아아악 사람 살려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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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모르니까 안전하게 합시다 원래 같았으면 그냥 그냥 봐와가지고 쟤는 조끼랑 조백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싸울 텐데 혹시 모르니까 안전하게 다들 너무 고맙습니다 치킨 먹을게요 이번 판에는 님들 또 이렇게 잔뜩 묻어놓고 탑텐도 또 숨도 못 쉬게 돌리려 그러지 미장금 그런 거 롤렛을 다 돌려가지고 괴롭힐려 그러지 저렇게 약간 금루 발소리 와 죽을 뻔해서 다시 와서 역시 있었어 역시 있었어 있을 것 같더라는 역시 있었어 극복인 결과는 냥냥 강아지 라이 Jefferson 레이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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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알람 잘 못 들어서 가끔 얘기해줘야지, 못 들으면. 들어가자. 우와, 서클 건너가야 되는데. 뭔 소리야. 연막탄 일곱 개! 이런 거 진짜 아깝다, 그치? 일곱 개 모으려면 두 명은 잡아야 되는데. 자기장 막기 싫다. 원래 이 막고 건너가려고 했는데. 그냥 왼쪽 다리 아래도 있으니까 아래로 지나가든지. 아, 무슨 대치마저. 얍, 얍. 아니, 서클 이거 만개 걸어놓고 그거 맞아요? 오히려 저 압박이가 뒤집어져서 더 안전하게 건너왔을 수도 있어. 얍, 얍. 얍, 얍. 서드님 결과는 얍, 얍. 얍, 얍. 오, 시체 다 맛있겠다. 아싸, 드링크. 내가 전에 아이템 잔 정리하네. 자전거 너무 재밌지 않아야 되는데? 자전거 진짜 잘난 것 같아. 나 같은 솔로 유저한테는 이제 딱이야. 집을 조금 피해서 갑시랑. 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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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간다. 보내고 삶도 챙겨가자. 후르치빵고 님 결과는 니화이 다음 자기장까지 끝. 니화이 좀 오랜만에 나온 느낌? 이번 생은 님 결과는 피가 은. 냠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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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르치빵고 님 결과는 배율벌이지. 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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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생은 님 결과는 하나 더 챙겨 놓을 거야. 상백이 23 님 결과는 이번 총만 버리기. 어차피 배열 없이 상관없겠다. 아하하하. 아싸. 아싸. 틈이 맞네. 얘가 여기 세웠는데 뒤에서 오버렸네. 수시미 님 결과는 얼음 3초. 1. 2. 3. 이번 생은 님 결과는 10초 소리 끝. 2. 3. 2. 3. 2. 3. 3. 4. 4. 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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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. 6. 5. 5. 6. 7. 6. 7. 7. 8. 7. 9. 9. 얘가 누굴 잡아준 걸까? 입수님 결과는 미화의 다음 자기장 카드 끄기 노란핀이 있나? 아직? 미니미니용 물결표님 결과는 얼굴 낙서 1시간 허억! 얼굴 낙서가 걸리네? 이게 안 죽어? 이거 죽는 건가? 하나 둘 셋 그가 요리님 결과는 1분 동안 걸어다니기 오! 뚝배 먹어야 되는데 뚝배 먹을 수 있나? 애쌀에 날아갔나? 하하! 서클 좋은데? 월로아지님 결과는 드링크 버리기 허억! 4개를 다 버려? 꼬로로롱님 결과는 다음 킬까지 파밍 금지 급정대를 철파 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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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아쉬운데 볼테니.. 약간의 일을 cast. 와, 아쉬운 것 같아. 아쉬운 것 같아 하늘은 수빈이 아쉬운 것 같아. 하늘은 수빈이 있어 돌 뒤에 저 위로 올라가 오 쉿 걸어야 돼 아 걸어야 돼 까먹었어 안 걸어가지고 안되겠다 걷는 걸 깜빡했어 자 그리고 실패 실패한 거 조심하세요 걷는 걸 까먹었어 아 내졸어가지고 걷는 걸 까먹었어 아 이거 치킨인데 아 이거 아쉽다 걷는 게 까먹었어 낙서드님 발풍선 만개 감사합니다 쏘드님 제 건 치킨이었으니까 하니 하 하 얼락해야 돼 얼락 뭐할까요 얼락 기다리고 있어 100만원 행복사 그렇게 적으면 돼요 미니미니옹님 100만원 행복사 이 말 다 적으면 되나? 아니면 100만원 행.. 행.. 행복사? 이게 뭐라고 진지해 하니 하니 짜잔 테헤만 잘 보여서 하니 하니 짭조분 answers 애 ott 하니 coment finance